대학병원이 뇌성마비라고 오진해 13년 동안 고통받아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해드렸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경기하는 신생아를 한 달 동안 검사하고도 희소병을 발견 못하고 단순 배아리로 오진한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김우 씨의 첫 학위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심한 경기를 일으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증세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3주 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아기의 경기가 재발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전화했는데 병원은 오히려 엄마를 탓했습니다. 아기의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배아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희소병 전문의를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신생아 간질 증세인 오타하라 뇌전증이라는 희소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입원과 재활치료가 시급한 병인데도 처음 오진했던 병원은 한 달이나 검사하고도 단순한 경기라며 퇴원시켰던 겁니다. 아기는 현재 경기를 멈춘 상태고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조동찬 기자, 어제와 그제 보도 이후에 뇌성마비 환자들의 문의가 많았다고요. 뇌성마비와 세가와 증후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화면을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아예 걷는 모습인데요. 걸을 때마다 발의 앞꿈치가 바닥에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가와 증후군은 주로 한쪽 발목이 꼬이듯 안쪽으로 휘는 것처럼 걷는 게 특징입니다. 또 뇌성마비는 아침, 저녁이 똑같은데 세가와 증후군은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는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희소병과 관련한 이런 오진이 많습니까? 네, 제가 메일 한 통 보여드리겠습니다. 21년 동안 정확한 진단을 못 받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의 희소병임을 알고서 치료를 받아 이제는 정상생활을 하는 사례자였습니다. 희소병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겠죠? 네, 저희가 보도했던 사례자만은 또 다른 분이었던 건데 저희가 알려드린 휠체어 소녀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의사들은 왜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네, 일단 희소병 전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희소병 종류는 많은데 개별 희소병마다 환자가 적다 보니까 의사의 경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희소 질환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도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네, 특별법대로라면 희소병 전문의료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310억 원이 배정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고요. 또 전문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정부는 내년 1월과 2월에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소병 환자들을 모아서 국가가 진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